국팀을 지퇴하라! 지퇴하라! 국팀을 해체하라! 김성롬 승시 시작! 오늘 어려운 중군에서도 그가 이 자리를 신겨주시고 1층까지 멋있게 마무리해주신 우리 촛불 국민 선언을 위해서 김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민주화 운동의 가장 모범을 만들고 참조해 가시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차 촛불 집회가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13차, 14차, 15차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4층에서 윤석열 장권이 끝장났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차까지 가느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죠? 윤석열 장권 퇴진과 퇴진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힘차게 투쟁합시다. 마지막 정리집회 현실은 방송차 2호 차량을 지도해주신 구범기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빠지지 않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일자녀 2호 차량에 올라타서 여러분과 함께 구호 배치는 생활경제 두 번째 정리집회 현실입니다.